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제8대 태안군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계신 신경철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신경철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대한 소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을 위한 제8대 후반기 태안군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의장님이 되실 거라 굳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철 긴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연휴에 복상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걱정이 되는데 태안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한 달 넘게 지속된 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으로 여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집중호우로 인해 집안 곳곳이 약해지고 산사태 위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점검하면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남에 따라 과거, 곤파스, 링링 등으로 겪었던 심각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정전, 도로 유실, 해안가 호환 피해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좀 어땠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우선 태안군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업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된 장마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 해수욕장과 유관기관을 찾아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 재선의원으로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의 성과 또는 아쉬웠던 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선의원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고요. 복잡한 민원의 경우에는 경험을 살려 부서별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을 풀어나가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주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는 부지런한 의원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우리 행정이 군민 행복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복지부동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첫 임시회에서 소통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지난 2년간 의원님들 모두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군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자 연련의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누구든지 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의장실을 방문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월 2회 정기 간담회를 통해 군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후반기 태안군 의회의 기본 운영 방향은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태안군 의회가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군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의장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는 군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하겠지만 때로는 지역 발전 후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개회사에서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라고 할까요? 부서장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신뢰받는 행정에 힘써주기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홈페이지 통해서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우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라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당연히 일을 잘해 칭찬받을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군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악재가 발생되어도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지지 부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적한 주요 현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과연 우리 군 부서장들께서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를 군수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디 부서장들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받는 태안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파트너면서 견제기구의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태안군 행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행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견제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견제라는 것이 바로 의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올바른 군 행정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적극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잘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할 것이며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반기 의회에서 가장 좀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현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 기름 유출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허베이 조합에 우리 군 해양보건과 피해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1500억 원을 지정기탁하였습니다. 허베이 조합은 피해민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삼성중공업 출연금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민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허베이 조합 산하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태안군 지부만 대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원 선출 과정에서 갖가지 혼선을 빚으며 아직도 대위원 선출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기업 도시 조성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군에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태안군 만큼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태안군민의 기대와 달리 오직 수익 창출의 혈안이 되어 토지 매각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회에 건의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 번째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유지사업 8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 7개소가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대비 집행률이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촌유지사업은 2018년 2개소, 2019년 5개소가 확정되어 추진 중인데 시작조차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능력이 안 되면 공기업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정상추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연장관계, 태양광 허가에 대한 문제점, 한국발전연구원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 로컬푸드 직매점 운영, 스마트팜 조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기름유지사업, 출연금, 그리고 기업도시조성, 어촌유지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태안군의 경우에 여름철 대표적인 피서지로 손꼽힙니다. 안면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많은 분들이 오셨을지 궁금한데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태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또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휴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천반명이 찾는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은 곳인데 아무래도 관광지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여러 주민들을 뵙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다며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한 휴양지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내내 발열치크 검역소와 거리 두기 캠페인, 공공시설 방역 추진 등 그 어느 때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로 관광객 수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태안뿐만 아니라 충남 그리고 전국 모든 것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관광 형태와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선도하는 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터넷, IT 기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관광 전략이 요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 가상현실, AI, 인공지능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또 관광지에 이러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 보다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관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인데 완공된다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태안군이 관광과 의료, 휴양 자원을 모두 갖춘 천여의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해양치유협력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내에서 피부 미용과 항로와 항염증 효능이 있는 피트라는 해양치유 자원을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도 입증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수백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태안사무소 유치에도 나서기도 했는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태안군은 농가 수가 적지 않습니다. 충남톤의 군단위 중 네 번째인데요. 농가는 사무소가 없어서 농민들이 인접 지자체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는 태안사무소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상무기관에 적극 개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 군의회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교량건설,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 태안세종도 고속도로 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전국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말리포 서핑스팟 및 해양안전센터 구축, 경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안흥케이블카 사업, 태안안흥 4차선 확장 등 현안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태안군의회는 군 발전의회 집행부와 함께하는 협력자입니다. 또한 군민께서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감독하라고 위험해 주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명백하게 의회의 역할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추진한다거나 올바른 행정을 하지 않을 경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 책임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성과를 내겠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군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들을 공직자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우리 군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함께하는 직원들도 부서장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군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의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역구에서 부지런하기로도 유명하신데요.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근무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8시 30분 이전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퇴근은 보통 6시에 하지만 업무가 많을 때는 저녁 9시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길어지는 코로나19 해수욕장 관리, 집중호우, 태풍, 농업 관련 등 당면 사항이 있을 때는 휴일에도 사무실에다 업무를 봅니다. 물론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늦는 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 저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을 위해 발로 뛰는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친해안 태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긴 장마로 모두가 힘들었던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에 다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태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군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신경철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함께 태양군의회 활동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